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어? 여기 모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? 뭔가 약간 그 오늘은 이렇게 보세요 11월 11일 네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국에서 재배한 쌀로 만든 가래떡 선서 우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가래떡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이팅! 모든 농업인들 화이팅! 자 그래서 불을 해야지 가래떡으로 드실 때 불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마시멜로우 굽듯이 소품팀 어딨어? 소품팀 오늘 지금 소품팀 아 죄송합니다 선글라스만 끼면 다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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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가래떡 먹으면 항상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워온 가래떡을 딱 찍어놓은 그 맛 물론 오늘은 아쉽게도 가래떡이 아니라 떡볶이 떡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빠직 빠직 소리가 납니다 좀 타는 것 같긴 한데 오우 이제 좀 고소한 냄새가 나요 네 아 그 쌀 특유해 아 됐습니다 이 정도 구워서 자 여기 꿀 어 자 꿀을 이렇게 또 직접 꿀을 재배한 직접 저희가 꿀벌들을 키워서 만들어낸 밀랍 꿀이에요 벌집꿀 벌집꿀인데 저희 이 벌집꿀 올려놓기엔 너무 작아서 저희는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녀석들로 자 이렇게 저는 좀 많이 바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와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꿀이에요 진짜 꿀 지난번에 빠 도넛스가 이렇게 먹을 때 정말 너무 먹고 싶었는데 문상 형님 오셨나요? 아 왔었죠 잠자리가 같이 앉았어요 오 어디요 오우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와 이 녀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 아 역시 이게 떡이 또 지금 뜨거워서 꿀이 물처럼 막 나오네 또 아 아 여기 잠자리 있잖아요 네 무당벌레도 왔어요 우와 아 여기도 역시 이게 정말 자연이야 자연 꿀 꿀 벌들이 직접 채취한 꽃 채취한 그런 꿀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친구들 다 오네요 자 마지막 요거를 하나 제대로 한번 농업인의 날 화이팅 화이팅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가 가래떡 연탄불에 저희 어렸을 때 연탄불에 살았거든요 네 연탄불에다가 가래떡 만들어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젓가락에다가 꽂아서 하다가 젓가락이 잘못하면 타요 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혼나고 등짝 스매싱 맞고 등짝 스매싱 맞고 그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응 잘 먹었습니다 또 있는데 또 있어요? 네 또 뭐가 있죠?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커밍순 커밍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